주말인 오늘 맑은 날씨 속에 나들이 즐기기 참 좋았습니다. 다만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동안 다소 더웠고요. 자외선도 무척 강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또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도 강해집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시고요. 모자와 선글라스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쾌청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량이 늘겠고요. 또 아침까지 곳곳에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서울 12도, 청주 13도, 광주도 13도, 대구는 14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3도에서 6도가량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서울 27도, 청주 28도, 광주 29도, 대구도 2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월요일인 모레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아멘